지금 시간 9시 34분 이구요 저 10시 오픈인데 역시 저희 가드볼 일찍 나와서 오픈 준비를 하고 있었네요 밖에서 보니까 손님도 이미 안에 앉아 계시네요 이렇게 일찍 오니까 좀 일찍 오시는 고객님들이 앉아서 대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안그러면 밖에서 기다리거나 되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되돌아갔다가 다시 오기 엄청 힘들 잖아요 참 기분이 좋네요 아침부터 또 청소한 이모들도 일찍 와서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네요 와 니체는 일찍 나와서 손님 먼저 받고 있네 매니저가 오늘 나왔어요 오늘 월급날이라 계산하러 나왔습니다 미팅타임 바바이노꼼 저렇게 나와서 열심히 일해 주니까 좋네요 갈 때 아기 맛있는 거 사주라고 챙겨줘야겠네요 아 그리고 드디어 가드분하고 가족들을 만나게 됩니다 언니 와이프 컴디바? 노 베이비디바? 베이비 노 베이비 어 대디가 페이스북으로 연락해서 지금 아마 출발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가족 상봉을 할 겁니다 가드분은 아직 모르고 있어요 오늘 와이프가 오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오라고 했고요 이 근처에 도착하면 연락 주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다들 열심히 일하고 있고요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손님도 많이 오시니 너무 좋네요 가드분도 전보다 조금 편해졌을 거예요 의자를 해서 앉아 있어서 조금 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면서 핸드폰을 절대 보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보지 못했어요 매장에서 가드분의 가족 상봉을 해보고 싶어서 계속 생각만 하고 있다가 가족 와이프 분 페이스북 메신저를 알아내서 연락을 취해서 오게끔 했습니다 이렇게 월급 종이를 뺐고요 수고했다고 제가 한 2천폐에서 챙겨서 줄까 합니다 이거 가야 되지? ieni 어떻게 보면 사수할까 아저씨 싱싱해지는 게까요? 사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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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아저씨 사수 할까? 사수할까? 감사합니다 아휴 참 내가 사진을 찍을게요 한국인 사진을 찍을게요 사진이요? 응 한국인 사진 어디서 왔어요? 아 한국에 왔어요? 응, 여기 머리에 왔어요? 아니요 그냥 왔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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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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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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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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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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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진짜로? 오, 오 오,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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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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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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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마 한 달 살기나 이제 여행객분들 오셨다가 여기 지나가다가 저희 가드분 보시고 사진 찍고 막 가셨다고 하네요 누구신지 궁금합니다 저희 구독자 분이시겠죠? 아유 이렇게 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흐흐흐 그나저나 지금 가드분 와이프 분이 오고 계신데 거의 다 왔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 근처 IT파크 정도 왔다고 하는데 이제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도착할 것 같습니다 아마 깜짝 놀라지 않을까 싶은데 아 좀 더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를 해볼까 했는데 아 그냥 심플하게 가겠습니다 고객님 차 빼시는데 저렇게 위험하지 않게 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잘생각 내가 아는 디바? 너무 작아 아주 작아 헤집어랑은 안 아는 디바? 아 혹시 놀라지 않나? 아니면 안 나을 생각하니? 하하하하 하하하하 네 갑시다 너 혼자서? 네 baby? 아 발라이? 네 아 오케이 라푸나뿌 마사지 여기 마사지 마사지? 너무 길어? 네 마사지 마사지? 2시간 1,000원 대단하네요 지금 아직 모릅니다 아직 모릅니다 깜짝이야 너무 길어 아니요 아이유로? 네 AKA 사이로? 아니요 사이로?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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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시간 3시간 네 야 들어가는 모습 보셨나요 들어갈 때까지 만도 모르다가 갑자기 깜짝 놀랐습니다 아 진짜 표정이 엄청 밝아지셨어요 아 이렇게 깜짝 쇼 할 수 있게끔 네디가 도와줬어요 제 계획은 오늘 가드번 좀 일찍 퇴근 시켜 보내 드리려구요 두분이 오붓하게 데이트 하게끔 제가 데이터 비용을 지원해 드릴 생각입니다 근데 데이트를 하라고 해도 어디 아실려나 모르겠네 프라이즈? 여기가 너무 좋은 곳이 있어요 잘?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사실 이가 봐 야 oc culturally 음식보다 매우 יכולirs não Beri-afaba cannot meeting right? еm de-afaba 지금 derifo did-aAUF não actually you cannot de-afaba то-de-afaba? 네 reifo da AUonor despister-bo-inn 아 치아가 집에 가요? 아 아 아 아 아 아 호텔이라도 잡아줄까 했었는데 안 주무시고 바로 가셔야 된다 봤네요 아직 방문을 못 해봐서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와이프분도 한번 집에 보고 싶다고 해서 체인지나 가드분이 잡혀 사시겠는데요 아내분이 엄청 건강하십니다 다른 회사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포도에르기를 계속 staying in my salon 예 열심히 운이기는 하려고 Next time I will go to moel boehl 호핑바 My family That time I will go to my park Okay? Sure sure I will give you free massage 와 저는 왜 여기다가 주차를 하라고 해서 저는 여기 콘도에 사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집으로 들어가는 주차할 데가 없다고 해서 집 근처에 있는데 여기다 주차하라고 해서 하는데 주차할 데가 없었어요 사실 꽉 차 있었고 저희 가드분 같은 회사분이 저기에서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차를 할 수 있게 자리를 만들어 줬네요 돌아가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해서 집을 방문하게 되네요 저보다는 여기 아내분께서 더 궁금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이 과목이구나 야 여기 돌을 까니까 당연히 차 댈 데가 없죠 그래서 저기다 주차를 한 거구나 차라리 한 명이 딱 지나갈 수 있는 길목으로 들어가네요 여기는 어찌 조용하다 길이 좁아서 아이들이 놀 수가 없겠구나 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럼 제가 보기엔 더 잘 못하겠구나 다음은 또 저장에 러시게 되면 그냥 마치고 자, 이곳에 러시게 되면 좀 덜한 곳에 이끌어요 아, 여기요? 아, 여기요? 네, 이쁘게 되면 아주 멍청해 하하하 여기요? 지금요? 아니 이거 너무 가파른데? 완전 85도야 완전히 머리카락 또 자를 뻔했네 어 이게 자꾸 머리에 대치네 너무 고마워 엄마, 기분이 어떠세요? 여기 혼자서는 더 좋아 아, 좀 더 좋아 네, 불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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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바닥에 물은 새진 않겠네요 여기 지대가 높아서 아, 이 옆집도 있구나 아, 옆집도 있구나 히어룸 렌트 이스터 1,500원 1,400원 1,400원 플로딩 호텔 & 라이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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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숨 밖에 안나온다 그러를 자 000원 아니 was that 이거И insecurity cil 아... live ç 로으그니까요 우와 이거 보이시나요? 우와 이거 밤에는 어두워서 fine 5kt 재확인 이쪽 해 이쪽 해 아버지 미척해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우와 보고 나왔구요 아내분도 웃으면서 말씀은 하지만 뭐랄까 약간 씁쓸한 표정으로 웃으시네요 제가 여기에 오래 있으면은 또 두 분 오붓하게 만나셨는데 방해될 수 있으니까 식사라도 조금 이렇게 하실 수 있게 제가 좀 지원을 하고 들고 저는 다치겠습니다 식당을 좀 모셔다 드려서 식사도 하는 거 보고 가려고 했는데 조금 뭐랄까 두 분이 더 있고 싶으신가 봐요 그래서 제가 그냥 눈치껏 빠졌습니다 저는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도 저렇게 언제가 될지 몰랐던 일정이었는데 이렇게 우연치 않게 맞아떨어져서 만남을 가질 수 있게끔 해서 좋았네요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가 않으시대요 사실 왕복으로 한 6시간 7시간 걸리는 거리라서 오기가 쉽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한걸음에 달려와 주셨습니다 애들까지는 무리였던 거 같아요 그리고 마사지사였나봐요 한 달 전부터 막탄 쪽에 손님이 계셨는데 오시는 길에 막탄에 계시는 손님 마사지를 또 하고 오셨나봐요 그래서 오늘 조금 늦게 오신 건데 뭐 이왕 오시는 김에 그렇게 또 일까지 하고 가시니까 진짜 생활력이 아주 강하신 거 같습니다 가드 분도 그렇고 아내분도 그렇고 아주 나중에 행복하게 잘 살 거 같네요 전에 가슴에 응어리가 좀 남아 있었고 구독자 분들도 간절히 원하셨던 거 같았었는데 이걸 이렇게 푸니까 한결 좀 편해졌네요 저도 응원 많이 부탁드리고요 저는 이만 영상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